5. 8. 굽다 가도 누구 한 명이라도 외국어를 쓴다. 끝! 바로 일어나서 나와서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그런데도 외국어를 썼다 그럼 당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보건수행 금지? 어 5초 이상 5초? 정작이 흐르면 그것도 너무? 그것도 쉽게 됐어 언제는 돈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더니만 5초 이상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네 우리 진짜 어려울텐데 왜냐면 우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외국말을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여자 진짜 많이 써요 아니 모든 제스처나 리액션이 더 하이 걸 막 다 외래여, 외래여가 많아요 외래여 상호거든요 슬퍼 슬퍼 렛츠고 렛츠기릿 렛츠기릿 아 오케이 그냥 진정하자 한류스타 오마이갓 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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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가이 조이 가이 낙낙하길 사랑아 김미연씨 괜찮으세요?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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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임오케이 안돼 아임오케이 하고 있어 아임오케이 괜찮으시죠 김미연씨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 끝났다 나 진짜 어떡하냐 미안 언니 우리는 공동체여 눈에 압박감을 주고 있어 유진이가 기연 언니 막 그래서 유진이 형 쳐다보잖아 지금 유진이 무서워 나는 정말로 고기가 먹고 싶어 프레셔 주는 거 봐 제가 갈비가 제가 갈비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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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외국인이냐 아 몰라 야 이 정도면 얘 외국인 중등교육까지 밖에 못쓰는데 게임 간다 오락 저 따로 오실게요 이곳이군요 좋다 너무 좋아요 멋집니다 멋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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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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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좋네요 완전히 고기 냄새에요 그렇죠? 네 영지씨 음식 정리 종이 주세요 그 목록 음식 목록 주시겠어요? 그 실례지만은 허기짐의 정도가 다들 수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이실지요? 수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수치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 심장 떨려. 일단은 우리 고기를 좀 구워야죠. 제 생각에는요, 친구들. 양념갈비를 일단 시킬게요. 저 육회! 육회는... 언니, 우리는... 육회도 좋아요. 육회는 옆으로 하나... 준비하고요. 네, 옆으로. 우아... 옆으로 하나 준비를 하고요. 일단은 주인공 먼저 정할 거예요, 주인공? 자, 제가 정할게요. 생갈비 2인분과 등신 2인분 어떨까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육회 먼저 옆으로 깔아볼까요? 네. 그러면 주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영석이 형한테... 지금 주문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뭐... 눌러서 주문을 해야 돼요. 오신다고 합니다. 고기 둘 둘 일단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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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2인분이랑요 갈빗살 2인분 부탁드리고요 육회 먹고 싶어요 계란찜 하나 김치전도 하나만 드시고 싶으신 거 다 소원을 이루시겠네요 우리 은채 씨는 약주 한잔 하셔야죠 약주요 부추기지 말아주세요 약주 하자마자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맥주 한잔 맥주 오늘은 여긴 맥주가 없나요? 아니 오늘은 내일 이 나라 선거에요 그래서 6시부터 육회로 팔아요 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내일 선거 아 선거보면 아 선거보면 술을 감는 중과 오케이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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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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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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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라 했는데 지금 남편합니다 오케이 아 지금은 영어 써도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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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 그랬잖아 내가 봤을 때 이 언니 배 안 고프다고 확실해 확실해 나 육회 진짜 먹고 싶었는데 나도 어떡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너무 어우 야 어우 두부 김치 나 두부 김치 진짜 좋아 나도 그러니까 술 얘기를 왜 술을 왜 시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왜 부추겨요? 그니까는 아 몰랐어 심지어 우리 몰랐어 아니 심지어 오케이 하고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정확히 걸리더라 지금 전 일을 잃었어 지금 전 일을 잃었어 괜찮아요 미미씨 미미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전 일을 잃었어 미미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세기 쉽게 우리 아까 그렇게 묵게 먹겠다고 Sorry 미미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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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the next level 괜찮아 먹으면 돼 이제 저 영석 PD님 네네 술 마시라고 부추기지 마세요 저는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금주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 금주 아니 저는 뭐 어디까지나 이번에 저 금주 선언 게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식이 아니요 제일 안 좋아하는 게 회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혼자 혼자 먹을 거예요 화딱 찌잖아 화딱 찌잖아 오랜만에 미미가 진심으로 빡친 표정이잖아 빵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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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빵빵 그래도 두 번째가 남아있습니다 있어 있어 아직 있어 두 번째 메뉴 발표합니다 인근 외부 보면 이거 생각난다 치킨? 한국식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으로 야 나 중국집으로 야 나 짜장면 좋아해요 나 오히려 좋아 지금 짜장면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 자 자 우리 짜장면이에요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메뉴 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문을 미리 정합시다 여기서 정하고 가서 그냥 바로 한 명이 이야기하고 시키고 싶은 메뉴 한번 행 연습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자장면 한 개 저는 튀김 매운 새우요 아 튀김 매운 새우 그거 좋죠 저는 정말로 탕수육이 먹고 싶습니다 탕수육이요 탕수육인데 간장하고 고춧가루 척척 식초 두 번 해가지고 드실 줄 아시네 알죠 이렇게 드실 줄 아시는 분이 주임새로 그 한마디로 놀이를 말아먹고 좋습니다 네 너무 사랑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너무 사랑해요 우리 모두를요 네 갑자기 우리 미현 씨는요? 저는 징반짜장 징반짜장 더 달아요 징반짜장이 정말 맛있죠 네 아 무서워 어 드디어 말씀 드리는 순간 자 추임새 조심하시고 지락시를 한번 외칠까요 지락시 지락시 좋습니다 헤이 안 된다고 일부러 했어 일부러 했어 일부러 했어 천천히 말을 해야 해요 오죽하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제작진분들께서도 사투리를 쓰니까 조금 괜찮아지네요 사투리는 괜찮지 나 지금 찾았어요 뭘로 톤을 찾았어요 톤도 영어 영어 안 돼요 그냥 죽을까봐요 그냥 죽을까봐요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입가리개 쓰시게요 입가리개 입가리개 착용하시고 천천히 내리실게요 천천히 말씀하실게요 어떡해 나오면 시작 새로운 장소예요 우와 마음이 급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괜찮아요 마음이 나 영지만 믿어요 날 좋으신가 봐요 네 영지만 믿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할까 봐요 천천히 말해야 해요 천천히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얘기는 좋아요 도착했어요 오 오 좋아요 정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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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좋다 냄새 제발 오세요 여기 정말 맛집인 것 같아요 입가리개 입가리개를 벗었습니다 우리 아까 선호했던 음식들 있죠? 응 네 네 차림표를 볼까요? 네 그 약주는 죽어도 안 마실게요 네 전 금주입니다 금주 중이에요 금주 중이에요 금주 탕도 있고 우리 공주가 먹고 싶어했던 새우 새우 말하지 말고 그냥 정한대로 시킵시다 말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기침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우리가 정했어요 이 우리가 정했던 쟁반 짜장은 두 명의 분량이 나와요 그 오 네 쟁반 짜장이 두 명 전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의견이 있어요 제시해 주세요 쟁반 짜장 하나와 짬뽕 뽕 뽕 하나는 어떠신가요? 세 시키면 안 돼요? 죄송한데 의지 씨는 말씀을 안 하시네 대박이 안 하시네 자극하지 마세요 자극하지 마세요 자극하지 마세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불량이 남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매운 새우 그러면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네 쟁반 짜장 두 명의 분량 짜리 하나 하나 자 그러면 침착하게 네 저희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일단은 쟁반 짜장 하나 볼게요 간 짜장 하나 왜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리고 주묘해요 짬뽕도 짬뽕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냥 우리는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차돌박이 짬뽕 시키는 대로 새우새우 이것을 작은 사이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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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켜 그냥 그냥 시켜 내가 그냥 시키라고 했잖아 처음에 저한테로 시키라고 했잖아 왜 얘기를 해 그냥 시키면 되잖아 분하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레귤러라는 말을 안 하려고 레귤러라는 말을 안 하려고 레귤러를 안 하려고 사이즈로 레귤러를 안 하려고 사이즈로 그거 그대로 뭔가 얄밉다 우리 아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현타 느끼고 있어 현타를 느끼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루에 성취감과 패배감을 이렇게 난 이거 뽑았을 때 진짜 세상을 가졌어 지금은 뭐 이제 둘이 말 안 돼야겠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정해놓고 바로 시키자 그리고 대표에서 시킬게 몰아서 시킬게 먹찰 아리시잖아요 쩝쩝 박사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아 앉을게요 그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시킬까봐요 네 네 선생님 천 주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저요 저요 인상이 좋으세요 기본 떡볶이 아리시아 네 큰 거요 큰 거 탄 선생님 오 탄산 탄산 중에 검은색 탄산이 드시고 싶으세요 검은색 노란색 탄산 0 검은색에 살찌지 않는 탄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네 이거 나는 물이면 돼요 물 물 물 한 물 물 언니 안 마시는 거 어때요? 뭐가 뭐가 한 대 치고 갔어요 미안해요 이거 세 개랑요 이거 하나 주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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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절입 먹을까 봐요 절입 대분할까 봐요 그냥 먹어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입씩은 먹고 편안해져요 다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입맛에 맞나 봐요 맞아요 먹어봤는데요 어때요 맛이 좋습니다! 사실 편하게 얘기하면 되나? 아니, 있었어요. 우리보다 한국인인데요. 제가 아까... 제가 아까 편하게 얘기하다가 모두에게 미움을 살 뻔했어요. 미미 씨가 너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미현 언니! 기분 안 좋으신 일이 있는 건가? 아니, 취임새를 놓고 있어요. 아, 좋아요? 맞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알쓰... 저는... 행복합니다!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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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얀 거 올라갔어요. 하얀 거, 하얀 거! 지금 너무 조급해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 맛있다! 혹시 모르니 많이 우겨 넣어요? 사랑해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찍어먹어봐요! 한 화이지루가 안 되겠지? 밀떡이 좋아요? 쌀떡이 좋아요? 쌀떡이 좋아요? 놀랐어요. 우리 호불호는 만남 추선 자리에서 확인해볼까요? 혹시 볶음밥이 있나요? 어? 봤어요? 차림표에서 밥 한 숙박 미미가 시켜 미연 언니 믿어요 볶음류가 먹고 싶어요? 네 밥 덮밥이 있네요 덮밥 덮밥과 주먹밥 언니 어떤 밥? 볶은 게 있나요? 없으면 주먹밥 주먹밥이 있어요 주먹밥 주먹밥 또는 덮밥 근데 주먹밥이 작은데? 덮밥 어떠실까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이거 이거 할까? 안 돼 이름만 주문할게요 좋은 거 같고 네 이거 먹을까요? 이거 주세요 고마워요 파 좋아요 네? 대파 좋아 한 개요 한 개 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불고기 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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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아 밥을 못 먹었네요 컵큐 내가 지금 방금 요거를 딱 이렇게 꽂았는데 이렇게 꽂았는데 이렇게 꽂았는데 못 먹고 있어요 쇠히히히히히히히히H 빼 씨이 나리 해보세요 왓 그렇지 뭐?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이게 더 짜증나요 맛봤는데 이대로 가기가 너무 아쉽다 잠시만요 근데 이거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에요?